굳은 일을 다 하고 굳은 일을 다 하고 이름은 첸이고요 본명은 김종대고 나이는 25살 엑소의 메인보컬이고요 노래 굉장히 잘해요 혹시 뭐 소개를 하기 싫어서 약간 그런 느낌 되게 잘해줬는데 옆에서 노래 굉장히 잘하고요 최근에 춤도 굉장히 잘 추는 멤버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춤이 늘었어요? 네 감사합니다 둘이 좀 어색해요 되게 어색하네 너무 가깝다 보니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 것들이 너무 많죠 걷어낼 것들이 많아서 그런걸 좀 풀기 위해서 볼에다 뽀뽀하고